제주 신라호텔 수영장에서 먹은 짬뽕입니다 가격은 곤란하지만 그래도 차돌이 들어가 있고요 볶음밥 35,000원보다는 약간 더 보태서 전복 한 후 차돌박이 짬뽕이 나을 것 같은 마음이 있어요 호텔 수영장 음식 가격이 원래 좀 높긴 합니다 밥이랑 같이 나오는데 밥이 조금 나오는 게 아니라 짬뽕이 크게 나온 거예요 일반 짬뽕이 1.5배에서 왔다 갔다 하는 양인 것 같은데 대게 다리도 있고요 차돌도 적당히 많이 들어있고 대게 다리가 하나 더 있어서 두 개입니다 새우랑 전복이랑 가리비 관자도 짬뽕에 있으면 좋은 애들이에요 차돌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해산물 비율이 높아서 좋았습니다 먹다 보면 면은 좀 불긴 하는데요 양이 적어서 안 불고 다 먹을 수 있는 것보다는 그냥 면이 불어도 많이 먹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찾아가서 먹을 일은 아니지만 간 김에 먹기에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